craft 됐따요 하 내려 미안하지만 너 그런 생각하지 마 테오 난 절대 널 여기에 두고 가지 않을 거다 하행이네 두고 가면 안 되지 난 니가 나를 옮겨줘야 할 것같은 소리를 하려던 참이었다고 그래 그래 그렇군 아니? 저기요? 헐 던지네 이런식으로 잡기가 잡고 있을 때는 음.. 그게 안되는군요 내 차 없이 그냥 갖다 버렸는데 그냥 가차 없이 갖다 버렸는데 좋아요 그리고 이걸 열려면은 아 이제 이런 퍼즐이구만 이제는 이걸 눌러주시고 연 다음에 갑시다 요렇게 됐 이걸로 이제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아 안되는군요 아니 이걸 이걸? 너 거기에 쓰라 그냥 안되나 엥? 저게 안.. 안됐다고? 황앗 아 이게 뒤집어 피하고 갖고 빨리 가 아니 이걸 와 이걸? 다시 아 들어갔어 밟았어야 했는데 뿅 뿅 아 저걸 못 밟어요? 아 저거 밟는 판정이 좀 애매한건가 못 밟는건가 자 됐다 됐다 아 이 새끼 큰일날뻔했죠? 아니 이걸 못 밟아? 자 이거는 어떻게 가야되지? 뭐가 있나 봅시다 일단 이거 내가 대시를 못하니까 위로 올라가야되네 어? 그러면 던져 와아 휘어져 오시는것 봐 미쳤네 빨리 던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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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냥 이것도 되네 기준 전 던지고 아 한 번도 밟아 한 번도 밟아 밟는게 편하네 차라리 엥? 이걸 내가 죽는다고? 좋아요 가 자식아 어? 아 죽으면 나도 죽는구나 아이구야 좋아요 가 안돼 아 저걸 뭐야 가 점프 밟아 죽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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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마라 저걸 어떻게 해 아 저걸 봐야 되는구나 아 아 이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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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we 여기에서 아니 야 위로했는데 왜 저리로 가 아 아니 저걸 왜 못 밟았지 아 아 이상하네 불쌍한데요 아휴 아니 움직이는게 진짜 개파냐 쟤 아 와 더럽다 패턴 아 아 나 왜 밀려내는거냐 여기서 아 저게 되나 잠깐만 그러면은 아 아니 아 뭐하냐 아 저거 어떻게 밟지 내가 우리는 던질 수 있나 아 아 아 아 또 어떻게 안될까요? 아야 저기 안 멀어지냐? 와... 아 저게 되네? 돈을 돼도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건데 아 미치겠네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건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점프로 안넘어가 줄거야 지금 그냥 가면 되나? 설마? 그냥 한번 가볼게요 그냥 와 미친 자 그냥 가도 잘하네 이거 씨댕 이거는? 뿡 그래 됐다 던져 그냥 보내 어디론 갔겠지 뭐 와 미치겠네 덧붙 잔혹해지네 이제 흠 흠 아 아 아 아 씨 아 씨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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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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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쌓았다 이거는 그냥 괜찮은죠 그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맛있어 이거는 하 내리며 그냥 내르지는군요 할래 조송 해우 조송 이렇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대시절은 안되잖아 근데 그치 음 음 그러면 저 끝으로 보내 끝으로 안되나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 모래가 안돌아가는데 어떻게하지 방법이 있나 아 시끄러워 자 대시라면 저기 오고 나는 저거를 대시를 안쓰고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럼 음 엥? 자 아니 죄송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고 대시 한번 쓰고 던져 저기까지는 되는데 음 대시를 쓰지 않고 올라가야하는데 대시를 쓰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요거를 음 음 음 음 음 음 뭐하냐 내려놓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아 조금만 해도 안되네 흠 흠 음 음 아니면은 좀 멀리 보내봅시다 요거를 좀 저기 끝까지 한번 보내봐야될거같애 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대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죄송 흠 던져버렸어 내려놓고 대시 쓰고 앗 조금 더 밑에서 최대한 저기 앞까지 보내야돼 됐다 됐다 안되네 흠 한번 더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너무 멀리갔네 흠 아니면은 내가 올릴수있나 여기로? 안될거같죠? 흠 흠 안되죠? 흠 흠 저거 앞으로 보내는 방법이 없는거같은거 지금? 아 너무 멀리 너무 멀리갔다 자 자 뿅 안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떻게 해야되는것인가 이거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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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그냥 갔으면 됐는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녹기 전에 아 나 자꾸 뭐하냐 컨트롤 타이밍 까먹네 됐다 이 정도 됐어 이젠 다 왔다는 느낌이와 못 없애냐? 아이고야 일단은 보냅시다 뿅 띄어용 와 스시당한 것 좀 뭐지? 이거 왜 있는거지? 잠깐만 일단 보내고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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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못해 나이스 아아 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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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시했는데 좋아요 아 아 저걸 저걸? 아 다 왔는데 아 아 개 아깝다 포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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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가자 그냥 아이고야 더러운 자식 됐나요? 음 음 음 음 뭐죠? 파이차 철 철기장 파장 충격파 아 아 야 가라 테드 태호 예 눈깔 중격파 인 더 미러 음 핸드폰 뜯었던거 다시 주워줬나보네 와우 개 많이 죽었네 다음 스테이지 오 여기가 거의 끝자락인거 같은데요 이제 한바퀴 돌았다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 두번째 도시 세번째 성 호텔 여기는 이제 그 저거 뭐야 저거 저거 그 다음에 여기 성 성이었나? 이게 미러 3개였었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 최종장 음 아니 아니 가보자 챕터 6 반사 음 혹시 너도 깨달았니? 예상한 높이 그 이상은 올라가려하는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맞아 더블 점프도 안되고 오로지 대시밖에 없는데 브렉 정신이 이르냐 태호? 흠 우리의 첫 만남 때가 그립구만 태호 깨워놨구나 아 내가 살했긴 한거야 방금 말도 안되는 악몽을 꾸었어 그래 알고있어 잉? 니가 어떻게 알아 아 아 그래 전부 기억나 꿈이 아니었구나 날 데리고 버렸어 고마워 메들린 아냐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가치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거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야? 표정이 음 음 음 이게 나을거 같애 분명 이 산은 정상이 아니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이 산은 나의 일부분이었어 그치 얘 내면이였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내면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저번에 그 오래된 유적에 있었을때 나의 일부분이 거울속에 빠져나왔었어 나의 전혀 저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그래 맞아 그 애는 절대로 상이 아니었다 걔가 걔 말하는거 같은데 보라돌이? 그럼 지금 이 산이 그 악마를 질전하게 만났다는거야? 음 그 뒤로 그 애는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폈어 그러다가 오시로시의 호텔을 나온 이후로 어디나 사라졌었고 어? 여기 와서도 한번 봤었던거 같은데 그리고 신장까지 우리들을 쫓아왔던거지 허허 으음 내가 말했지만 니가 막무관으로 막 들어갔었죠? 테오 새끼 좋아요 플리즈 테오 나의 일부분이 얼마나 빠져나와서는 날 괴롭힌다니 얼마나 미친소리처럼 들으는지 너도 잘 알잖아 나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알았다 이해했어 이제 그만 말해 그래도 다음에 이런일이 생기면 꼭 먼저 나한테 말하는거다 나는 무조건 널 믿어 그래 뭐야 허크 러블러브스토리야? 내가 얼마나 얘기했었던거야? 아까 하려다 말았고 그래 기왕 하는거 이렇게 하자 고마워 허허 허허 내 말은 아까 나를 믿으면서 말이야 너를 믿는거 정도야 쉽지 하 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았을텐데 아니야 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좀 솔직하게 말하면 내 도움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거다 다 해야되나보다 날 왜 이렇게 쉽게 믿어? 넌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몰라 그래가 서로 남남인거지 하지만 응 너를 보면 내 여동성이 떠올라서 말이야 원래 단둘이 있을때는 서로 믿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니 동생? 그 얘가 아까 헛말했던 개 아니야? 알렉스였었나? 사실 얘 동생이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겼어갖고 얘가 뭐 그런 떡밥을 뿌렸던거임 락스타 어? 다른앤 같은데? 락스타야 아닌가? 우와 뮤지션이야? 정말 멋지다 락스타 아 락스타 아 맞네 알렉스 이름이 알렉스고 락스타라는 직업이죠? 엥? 뭐야? 그래서 어떻게 나를 보고 동생이 떠올린거야? 흠 둘 다 깊은 생각에 잠겨서 살잖아 자신을 비롤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있어 그리고 그 나침반은 너한테서도 보여 나한테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다 봐야됐나보다 어? 몇시간정도? 음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니 멈춰갔대 수정속에 갇혀서 얘기도 했었고 신전을 누가 지었을까? 내가 지었을텐데 내 허상속 아니었었어? 내 마음속 한 번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스토리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자연적으로 다 이어질라나? 그 점이 알렉스를 떠올리게 해 음? 도움을 수 있는 반전을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외주를 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이야 그랬었군 넌 그냥 내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돼 우울증에 공황증세였다 맞다 공황증세 그것 때문에 얘가 만들어낸 세계였던 것 같죠 인터넷에 온갖 화를 쏟아내는 거지 헤헤 아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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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야? 자기 전에 할 말 없어? 나 너 피곤하긴 한데 아직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 아 그 그 그래 자자 이거 하면은 진엔딩 그런게 따로 있을까? 흠 난 오늘 밤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셀카 하나 찍지 않할래? 헤헤 언제쯤 그 말을 하느라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역광이 일탠데요 아 넷 역광 하이 있지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분이 좋아 그래 잠깐만 인스타픽스에 이거 좀 올리고 괜히 사망플래그 켜는 소리 하지마 사망플래그 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망플래그 아닐까요? 잘자 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줬다는게 좋은걸까 흠 아 오르라다 저건 뭐야? 여기는 또 다른 세계 같죠? 그때 이게 꿈속이었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이 그 여거 모닥불 녹색인거 보고 먹어봐 이거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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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와 이거도 있네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죠 한번 더 헬로 헬로 뭐야 어? 어? 어 뭔데 뭔데? 어떻게 해주라는거야 그렇게하면 우리 둘 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을거라구 어 너 정말 넌 정말 멍청해 헐 헐 빠져나온다 헐 빠져나온다 헐 빠져나온다 또 해야되네 또 해야되네 자 올립시다 자 이 자체도 내리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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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좋아요 아냐아냐아냐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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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안올라가짓는데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다 했더라 안올라가짓는거 같은데 호오오오 sprink다 니가 내 위히 있기도 순 없어 너는 이 산을 절대로 오르지 못해 야 그러고보니 graduate 쟤 완전 근육질인거 같아서 힘든데요? 조정보스답건 빡 뭐야 매들린 무슨 일이야 오~~ 헐 떨어짐 빡 뾱 우와 개 떨어지네 어? 어? 아 뾱 뾱 와 하아 이제는 물이랑 이런 것도 다 있나봐 이제 기존에는 물 조금밖에 없었었는데 이제는 물 여기 오래 쓰면 죽나? 우리 있으면 죽나요? 딱히 깜빡깜빡거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냐? 뾱 오오오오 메롱 아아 아하 와 이거 완전 극한의 그건데 이거? 극한의 컨트롤일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오면 안 됐죠? 내려가야 되죠? 나 왔던 길인 것 같죠? 어디로 가야 하죠? 나 잘 못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 어떡하지? 또 올라가 봅시다 일단 다시 올라가 봅시다 음... 또 올라가야 되네 컨트롤 엥? 여기서는 아니 뭐하냐 아니 뭐하냐 아니 뭐하냐 좋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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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이쪽으로 쾅 부딪치면은 부딪치봐 음... 저쪽으로 끌고 가야될 것 같은데 끌고 가야되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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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뿅! 자 다시 다시 치고 야 너 어디로 가냐 그럼 다시 올라가는거야? 됐다 이렇게 되면 되나? 저기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나? 다시 몰래도록 하네 아... 그러면은 일단 가 봅시다 일단 어... 다시 가 봅시다 뾰로롱 아아 야 왜 이렇게 빨리 멈춰 어... 어... 위로 아니아니아니아니 너무 빨리했다 여기로 여기로 아 대시했는데 가비 좋아요 음... 일단 가봅시다 일단 뿅 안돼 한 번 들러야 되나 됐는데 가면 되죠 대시 한 번 해주고 됐다 그리고 넌 뭐냐 되네 저 아이고야 기다립시다 한 번 더 지금 아 조금 늘었다 다시 와 찍히네 지금이죠 어? 점프해야되는구나 한 번 더 됐죠? 올라갑시다 음... 음... 요거는 우선은 일로 가봅시다 저쪽으로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냐? 거의 다 왔었는데 이젠 다 끝났어 왜 나는 가만히지 않으라는 거야 난 그 애가 정말 싫어 하지만 결국엔 나의 무기잖아 절대로 그 애를 없앨 순 없어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야 난 이 산을 절대 오를 수 없어 이건 뭐지? 음... 비석인가... 묘인가? 저 이벤트를 보고 나서 바뀌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물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없고 올라가 봅시다 여기 여기 뭐 있었구나 음... 그러면은 이렇게 어... 뭐... 뭐 없나? 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어... 저걸 뿌셔봅시다 뭐 없으니까 됐다 됐다 됐죠 그리고 먹고 따라라라 어 음... 요거는 어디로 가야되는 걸까요? 아 여긴가? 좋아 개크네 이거 음... 요거는 음... 와... 통과하네 그냥 여기부터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네 여기 위에도 뭐... 업... 쓸 것 같은데 떨어지고 죽네 요거는 추격 좋아요 올레디? 한번 더 해야될 것 같은데 어... 안돼요 음... 자... 요거는 그러면은 갔다가 한번 올라타야 된다는 얘긴데 아이구야 아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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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고 됐다 조심 뭐 없나? 여기는 음... 내려가 봅시다 가봐 여기 먹어 요거는? 에잇? 어디가 다시 일로 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저기로 자빠지나가면 없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자 위쪽이 달라붙어 있을 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위쪽 아래쪽 어? 안돼요 점프 잘 해야됩니다 다시 뭐지 지금이요 좋아 음... 어? 아무것도 없는건가 이게? 어 뭐 있었... 군요 점프 음... 아니 뭐하냐 다시 점프 아... 여기서 아... 위로 가는게 아니고 위로 가는게 아니었었군요 절로 가야되는거였었구나 갑시다 아이 뭐해 와... 죽네 다시 아... 예... 요쪽에는 뭐 없고 여기가 원래 길이었나? 그럼? 아까 저기서 밑으로 갈수도 있었던 같은데 이거 뭐냐 쳐봐 삥 음... 가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는 이리 왔으니깐 한번 돌아보죠 뭐 이리 왔으니깐 한번 돌아보죠 뭐 근데...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자... 저거 왜있는거지? 저거 왜있는거냐 이렇게 가는거 같은데요? 뿅 예... 어? 어? 내가 손으로 했는데 다시 아... 아... 내가 튕기는 쪽으로 가는구나 좋아요 음... 뭐지? 내려가는게 길인가?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와야되는 길 같은데요 이쪽은? 여기... 여기... 어...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맞죠? 그렇죠... 이쪽이죠 일단은 좋아요 응? 부셔! 길이 아닌가 여기? 미로인가? 설마? 아... 아닌데? 다 부셔봐야되는건가? 오잉? 혹시 모르니까 이쪽 길은 뭐죠? 길이 아닌가 이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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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심 됐다 억! 다시 끝 땅! 뭐야 이거 음... 하... 걸리면 안되네 걸리면 안되고 이쪽엔 뭐가 없고 위쪽으로 한 번 가보고 싶은데 와 저기다 다시 아 뭐하냐 다시 뿅 뿅 뿅 안되요 됐죠? 에헷 네? 님?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일 것 같아 올라가 봅시다 띠요용 띠요용 대시 한 번 쓰고 띠요용 대시 한 번 쓰고 띠요용 위로! 아 저기요 다시 아 저 길이 아니구나 자 길이 어딘지 봅시다 길이 어디여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아 뭐하냐 어... 길이 어디지? 가서 위로 대시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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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냐 아 아 뭐지? 이건? 점프도 할 수 있나? 점프 그런거 없죠? 올라올 수 있는게 아니고 여기 저기 아... 저거 뿌셔트리면 뿌셀 수 있나 저기? 다시 한 번 아 뭐하냐 아 와... 죽을 건? 일로 안되죠? 아니야 뿌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최대한 오른쪽에서 어? 어? 작용 반죽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거 먹어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데 대충 알았으니까 이제 됐죠 이제 뭐하냐 뭐하냐 다시 와... 개 멀리 가네 와... 진짜 엄청 멀리 간다 아... 이걸 못가? 다시 갈까 가자 저건 왜 있는 걸까요? 음... 어? 다시 안 넘어가지네 그러면은 음... 갑시다 밑에는 뭐가 있나요 주변을 좀 보고 싶은데 와... 저것도 띵 하고 터지네 어? 온건가? 여긴 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오... 안 돼요 다시... 오...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 오... 하이... 오랜만이야 도망갔네 엘리베이터 세상에 할머니 미쳤는데요 와 여기서 뭐해요 또 할머니 이제 그만 두는게 좋을 것 같구나 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요 더는 못하겠어요 포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아마도 그게 최선이겠지 산은 절대로 강요를 하지 않는단다 이 할머니가 뭐 있을 것 같아 왠지 얘가 산을 올라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넌 절대 못할거야 가면 죽을걸 이러다가 얘가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밑에 와모리가 또 할머니가 또 있네 저런 저는 지긋지긋한 할머니의 산을 오를 수 있는 힘 따위는 없다고요 저번처럼 비우고 싶으시면 마음껏 비웃으세요 그런다고 진짜로 비웃을 건 없잖아 아가 가끔은 포기할 때를 알아야 하는 법이란다 분명 너는 잘 해낼 수 있을거야 그거 아세요? 유노웟 저는 이 동굴에서 빠져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했구요 쉿 나의 일부분이 하는 말이 많았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비참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 이겨내지 못했구나 시끄러워 저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었는데 그 애가 저를 방해하잖아요 그래 나는 여기에 있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이산을 오르는 모습을 봤다 포기하는 모습도 동시에 말이야 이제서야 네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포기하겠다고 하니 참 아타깝구나 저라고 남들하고 좀 다르겠어요? 다르지 그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고 네가 말한 그 소녀 말이다 그 소녀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들리더구나 그렇다면 그 소녀와 대화를 해보는게 어떻겠니 그 소녀가 왜 겁을 먹었는지 알아보거라 아 그 애가 겁을 먹었어? 음 그 애는 내 자아 속에 공황장애 일으킬 수 있는 두려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젠 더이상 잃을 것도 없잖니? 그래요? 여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 아 얘가 얘가 이거 타고 온 거구나? 이런 대화를 하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긴 할텐데 그 애를 어떻게 찾아야 해요? 너희 일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이미 사는 능력을 알고 계셨군요? 바로 옆에 있었네 바로 옆에 있었네 내려가면 될 것 같죠? 내려가면 될 것 같죠? 이거는 이쪽으로... 뭐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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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끄냈어 딩동댕동 여기에서 자만 하면은 똥띵땅뚱띵땅뚱 안되는군요 쇼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그냥 뿅 뿅 여기는 요거는 요거는 어... 요거를 타고 내려가 됐죠? 안됐네 다시한번 아... 여기서 시작하는거야? 네 맞슨대요 그럼 FM 내려갑시다 뿅 뿅 뿅 뿅 그냥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만 하면 아... 그냥 갑시다 큰길로 빌리지 손가락 마냥 지름길로 갈려고 했다란 큰일이란 수가 있습니다 야 뭐하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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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로 가자 내려가고 음 이쯤에서 죽으면 안되는데 아아 아아 저... 어... 길 다르다 다시 시도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이제 아니 여기서 죽냐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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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힘드네 다시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초금만 하면 되는데 자자자자자자 와아씨 됐다 그리고 여...여긴가? 여...여긴거? 여...여긴거 같은데요 오...여... 죽어봐야죠 죽어봐야죠 거못하면은 까시에 맞아 뒤... 죽겠죠 이거는 산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네 요거는.. 으음.. 우선은 멀리 가야될것같으니까 부딪취입시다 뿅! 쟤 아예 뚫고 지나가네 막히는줄 알았더니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디까지가는겁니까? 다왔다 됐 쌩키메리감사 뭐야? 갑시다 어이! 내 차 뭐야? 지금 날 보러 온 거냐? 볼 일은 이제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젯밤 한 이야기는 실수였어 미안해 내 안에서 사라져라고 얘기를 했죠 두려움 마치 인사이드 아웃 마냥 감정 그 다섯 가지 감정이 있었죠? 거기서 슬픔을 배제하려다가 실패했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두려움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가 없다 내가 필요 없을 줄 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안한다고 말했잖아 다 지나간 일이야 잊어 네가 그 말을 하고? 마냥 내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겁에 질려 있다는 사실은 말이야 봐 우리는 지금 완전 최 밑바닥에 있다고? 원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지구 한가운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구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서 나랑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자 피싱 눈빛이 빛났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그래? 뒤로 가자 그러면 안 들어가지는군요 넷 어? 저것도 뭐야 아니 또 무슨 미사일을 쏘고 그러세요 이거는 밟을 수 있냐? 안 되겠지 당연히 쳐야 되나 그럼? 자 한번 쳐야되네 이렇게 시점에서 뭔가 또 맵도 바뀌고 좋아요 헤이 너의 그거는 다 판매됐다구요? 조심 떨어지는 거 맞으면 죽겠죠? 뿅 뿅 히힛 와우 탈이 좀 빨라진 거 같애 밑으로 어 뭐야 와아 뿅 히힛 기다립시다 우와아 어 아아아 아아아 탐조심 아니 설마 처음부터? 아니죠 뿅 뿅 뿅 아니 더 빨랐네 제가? 아이구야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되네 탐조심 그쵸? 탐조심 지금 미터 내려갔군 계속 지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야 탐조심 데헷 레이저 쏘고 약간 탄 아이씨 탄 쏠때 그때를 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와우 와우 야야 뭐야 바로 갈수있냐 바로 가도되네 레이저 조심 탄 쏘고 레이저 쏠때 요렇게 레이저 조심 탄 쏘고 레이저 쏠때 지금 아 뭐야 아 없어졌구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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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는 두발씩 쏘시네요 이젠 오우 나 뭐하냐 됐죠? 와 한번 저거 대쉬 해야되겠다 우선은 대쉬를 한번 쓰고 기다렸다가 저기 점프했다가 기다렸다가 점프하고 먹고 대쉬하고 됐죠? 내려면 되죠? 아 아 뿅 헤헿 여기는? 지금이에요 안돼요 지금이에요 안돼요 안돼요 아 빨랐다 나이스 야 어디 쏘는거야 어디 쏘는거야 어디 쏘는거야 어쩌는데 어? 조심 나이스 살았죠? 아이구야 저거를 맞추려면 레이저 쏠때 가야될거 같은데 네 빨리 좋아요 레이저 쏘는거 쏘고 한대 두대 세대 지금 가자 뿅 좋아요 그냥 다면 되찌 그냥 세이브 다 다시네 여기서 요거는 어 하자마자 일로 하고 기다립니다 타이밍을 좀 봐야될거 같아요 이거 짜 좋아요 세이브 예 두루롱 지금이죠 대헷 재밌잖아 으으으으으으읍 빨리 어 이야 이거는 뿅 와 이거는 담아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좀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 가 제가 지금까지 왔을 때 지금이죠 예 뿅 뿅 조심 올라가요 이거는 하나씩 아니 뭐야 이거를 타이밍 잘 보고 지금 좋아 좀 뒤에서 오 예스 점점 진짜 내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 그래요 못 봤죠 뿅 에잇 뿅 그리고 우선 빨리 갑시다 뿅 내릴뿐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다 어쩔건데요 아 말로말로 하고 있네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일어날도 않았어 우와 세상에 뭐 이런 개하튼 우와 개빠르네 그렇다면은 하나씩 쉬었다 갑시다 와 죽을 뻔했어 방금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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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 위로 가면 되는구나 위에 길이 있었네 지금이죠 됐어요 다 또 올라가는 거네 뭐야 이거 어 자 여기 다시 뿅 여기 흔들리는 거 없죠 뿅 헉 아 저기 있었어 아이구야 와우 죽을 뻔 자식아 ... 음 개빼도 안올라가는군요 오 좋아요 삐터로 아니 다시 ami- gri- amer- pai- Ō아이 왔가位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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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아아 뚫루롱 아니 이렇게 바로 주자 뚫루롱 예예예예예예 아 늘었다 이러면 안되는데 한번에 가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뾰롱 지금이죠 띵 띵 띵 점프 아니 점프까지 잘했는데 다시 아 저거는 저 구슬 바로 좌측으로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레이저 조심 위로 합시다 안뇽 엥 뭐여..뭐해주는거지 다시 깃털먹고 밑으로 위로 대조심 먹고 밑으로 위로 어 뭐하냐 뭐하냐 뭐 아씨 조장 미숙 다시 한번 밑으로 먹고 먹고 아이고와 와 타이밍 약간 운도 살짝 가미가 되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좀 천천히 가야되나 좋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개아깝이 야 야 먹고있는 그 사이에 딱 죽여버리냐 와 대지 쓸걸 자 대각선 조금 느리게 지금이죠 그렇죠 조심 야 뭐야 뭐야 어디로가 엥 어허 빨리 좋아요 안 돼 다 왔어 여기는 어 여기서는 들어갑시다 뿅 데에 깼다 야 아 안 돌아가지네 아까 가시들 다 깨렸으니까 따로 뭐 갈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았었는데 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였어 좋아 니가 이겼어 이젠 더이상 내가 필요 없겠지 내가 사라져주길 원한다면 노력해볼게 아니 그건 내가 바르는게 아니야 나 난 어느 때보다 니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랑 올라갑시다 갓 치? 장난치는거냐 데에 두려움을 받아들이는거야 메들린 콕 메들린 인사이드 압 같다 두려움이나 이런걸 받아들인거지 얘가 떼.. 떼... 떼 쳐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병을 얻었다고 봐야하나 레벨 업 오오오오오오 거겠는거야 오아아 오어왔 2단점프 2단 대쉬 하지만 목숨은 한개 드디어 2단 대쉬를 얻었습니다 도디어 2단 대쉬 개개개꿀 개꿀 핵이득 이쁜데 자 갑시다 2단 점퍼 있으면 못할게 없을게 어? 어? 조심 2단 점퍼가 있으면 이제 무서울것이 없지 않을까 진짜 할거 다할거같은데 와우 와우 예 절대 엄두도 못냈던 그런것들도 어? 저거 뭡니까? 오잉? 승천! 뾰로롱 슉 탁 뭐야 우와 더 중요하긴 한데 너 나갔어?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정상까지는 금방이겠는데 너 아직도 산 정상에 가고싶어? 이제 그러면 돌아가면 안될까? 응? 할머니? 응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많이 기쁘구나 아 할머니 아니 어떻게 거기 절 설득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하구나 메들린 설마? 얘네 토 테 테 테오 다행이야 다행이야 괜찮아 메들린? 도와주려고 막 뛰어내려오는 중이었어 그는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네 게다가 난 레벨업까지 했다구 개쌤 지금 짱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번 추락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몰라 이게 니가 저번에 말했던 그 이 부분이야? 꼭 사랑사코 고스 버전 메들린 같은데 허크 고스 니가 옳았어 테오 나는 니 애를 이 애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거야 모두 함께라니 근사한데 잠깐 난 싫어 I'm afraid 난 같이 가겠다고 한 적 없단 말이야 엥? 출발하기 전에 먼저 나랑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그래 알았어 나도 니가 왜 이러는지 이해해 그리고 왜 겁을 먹었는지도 이해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런 거잖아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어 우리들은 거의 도착했지만 결국엔 떨어질 수 밖에 없었잖아 산이 우리들을 갈라놓았단 말이야 그래서 썼지 썼썼썼썼썼썼썼썼썼쥐 꼬마가 기법 괜찮은 소리 하는구나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해도 여전히 힘든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게야 하지만 넌 항상 피하지 않고 직접 맞서 싸웠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리라 믿는다 좋아 좋아 아헤헤헤 아헤헤헤 미투 미투 오? 살짝 영어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제시아 피자 하소 왓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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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아헤헤헤 제 이름을 뭐라고 해야되려나? 와 딱 100X에 써 헐 정상이다 와아 정상이네 갑시다 산정상 고우 드디어 마지막 정상이야 그냥 떨어진 것 치고는 꽤 금방 올라왔다니 승천? 아 이 힘이었구나 와 더블 데쉬 와아 좋댔다 이제 좋댔다 좋댔다 다 다 다 다 뿌셔버렸네 이제 뿌셔 뿌셔 지구 뿌셔 에잉 죄송 갑시다 어 잠깐만 설마 없군요 갑시다 나 이런데 보면 뭔가 막 올라가고 싶단 말이야 이런거 어 어 음 데쉬가 없는데요 이제 데쉬를 한번도 남겨내되겠구만 음 이렇게 좋아요 데헷 음 야 저렇게 벽에 달려있는 그건 처음봤나 띠용 어? 쭉 가면 되겠죠? 띠용 원 투 어 저기요 이게 아니군요 저 위로가야되겠구 띠용 원 아 죄송 띠용 지금이 아아 다시 됐다 띠용 와 방금 큰아파했죠? 요거는? 어 뭐지? 아하 저거 딱 띵 하면 초기화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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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될 것 같애 좋아요 음 여기서는 띵 아니 아니 하나 먹고 아니 너무 빨라 아니 너무 빨라 아 아 더 먹으면은 두개가 두는 데는군요 그래야지 아 뭐하냐 다시 엥 엥 엥 안돼 하나 그래 받고 원 투 좋아요 여기 뭐있나 있었네 어어 어어 뭐야 이거 어어 어어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는 것 같은데 다시 야 저게 너무 빨라 완성해 엥 엥 아 맞다 공주 있을 때는 아니 벽이 있을 때는 아 이게 안되네 그러면은 그냥 수직 수직으로 갑시다 그럼 먹고 이렇게 하나 완성 음 요거는 띵 엥 띵 엥 엥 아예 띵 엥 엥 엥 엥 엥 엥 넘어갑시다 헉 요거는 그냥 뭐하냐 안돼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저거 어차피 먹으면 체력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되요 어? 아 가시 있었구나. 가시 못 봤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떨어지고 어? 잠시만요. 먹었죠? 다행이다. 한 번 더 버텨. 어? 그냥 돌아갈걸 그냥. 그냥 저거 먹고 다시 돌아갑시다. 됐죠? 오? 좋아요. 어? 어? 안돼요. 자 이길. 너무 오래 붙었어. 다시. 밑으로. 뿅. 아 이렇게 가도 되겠구나. 한 번 더 먹고. 어? 한 번 더 먹고. 아니 뭐하냐. 띠요용. 아니. 띠요용이 안됐어요 여기서? 띠요용이? 띠요용. 어? 저기서? 아 뭐하냐. 저기 있으면 안되는데. 아 다시. 어디서? 왜. 왜 썼지? 큰일 났고 했죠? 아 뭐하냐. 자꾸 이거 딱 고정시키는 키랑 헷갈려. 저거 먹으면 승천하니깐 가야되겠네 어쩔 수 없이 어? 세상에 아 얘기 안해주면 어떻게 알아 이걸 자식아 뿅 뿅 여기서 한번더 뿅 좋아요 띠요용 슬슬 감이 잡히는거 같지 않아? 니가 그렇다면 그런거겠지 그래 맞아 이 산은 내 상대도 안돼 이제 둘과 함께라면 못할것이 없지 500미터는 뭐야 이제 다 모이는거 아닌가 이거 붙으면 되는거 아닌가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붙어 점프? 붙어? 점프? 점프? 어? 붙어? 점프? 점프? 이거는 뭘까요? 아하 그렇군요 어 스프링도 있구요 어? 음 좋아요 우선은 달라붙어 그리고 띠요용 안돼요! 달라붙어야되는데 달라붙고 띠요용 아 달라붙어 어 좋아 운이 쩔었죠 위로 어 위아래네 아 위군요 요거는 카트 하나 먹고 그냥 갑시다 굳이 봐도 소용이 없는거 같애 요거는 기다립시다 뿅 좋아요 요거는 아 한번 갖고간데 아아아아 여기서 시작이야 이것도 위로 올라갈수있나? 그 위로 올라가는것 보다는 딱히 있으니까 기왕 온김에 어 라디? 나 뭐할라그랬지? 음 여기서는 대쉬를 한번은 써야되요 아니 저게 안먹어진다? 아 아닌데 아닌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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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에! 헐 디크린널뻔 아 붙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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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맞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갑시다 어떻게 되나 어 좌우면은 둘 다 어쨌든 가야된다는 얘기 같은데 여긴 뭐죠? 하트 저 지금 못먹는거니까 아닌가? 빨리 먹어야 되는건가 저런건? 저건 어떻게 먹어요 저거는? 지금 못먹는건가? 쫑 뿅 뿅 뿅 뿅 어 이게 아닌데 어 저거는 어떻게가냐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뿅 그내엑 허운자 나 seleession 뽑을 필요도 없었 겠죠 그렇다 쌩 땡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다시한번 뿅 아 아냐아냐아냐 뿅 아아앙 아 이게 안되네 흠 좀만 더 아니야 이게 되나 됐다 예 요거는 한번에 제일 넘어가야 되네 뿅뿅 좋아요 뿅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는 아 아 아 아 쓰면 안되네 어 올라? 좋네 저 밟아야돼 올라가 제발 아아아아 개아까비 다시 다시 밟고 띵 밟고 아 아 저걸 바라봐 아깝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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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한번 두번 잡죠 한번 써주세요 띵 기다렸다가 한번 더 띵 원 먹고 기다려 올라왔죠 올라오 올라오 띵 원 턴 됐죠 예 요거는 건드려 점프 야 왜 거기로 가냐 좋아요 어 다시 죽어야 다시 해야된다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았죠 뿅 원 투 턴 와 절로 가네 어 아 저거 먹고 그냥 가면 됐었는데 다시 안돼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이게 아니지 한번 더 뿅 뿅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 설마 이런 이런 아니 이게 아니야 다시 올라가 점프 대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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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얘가 어디로 갈까요 음 음 그냥 올라가네 슝 음 음 아까 500미터였었으니까 지금은 더 높을 것 같은데 흫 not yet 라는 거를 not yet 하는 것 좀 드리죠 이게 그냥 영어로 기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천미터 와 오랜만에 본다 이거 아 위로가야되네 이걸땐 초기화 됐었었나 위죠 이건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한 번 더 와 개꿀잼 엥 아 죽는다 이거 어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 운 쩔었다 일로 일로 아 뭐야 잘못났다 흠흠흠 안돼 아 아 죽어버렸네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점프 이쪽 안 돼 아 내가 대쉬 누르면 우리 자꾸 죽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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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띄어용 아냐아냐아냐 여기부터 여기부터 한 번 가보 봐봐 하트 아니 딸기 좋아 딸기 하나 먹어 줍시다 어떻게 가야되지 일로 자 먹는건 그렇다고 쳐 가는건 안돼요 저거 있으면 그냥 바로 됐을거 같은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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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죽네 어떻게 나가냐 그럼 대각선으로 나갔다가 아 다시 돌아야 되는구나 좋아요 아 아아아아 갑갑이 먹고 올라리 안돼 됐죠 대쉬 한 번 더 한 번 더 아아 됐다 전점 갑시다 뾰어용 뾰어용 위로 뾰어용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더 할 수 있구나 다시 됐죠 여기는 이거는 위로 한번 가보자 아이구야 이거는 그냥 위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안되요 어어 오 어 이게 안돼요 죽는게 더 빠르겠다 차라리 이거는 위로 위로 이리로 쉬었다가 이리로 아이구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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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 다 왔는데 여기 뭐냐 또 있어 볼까요 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군요 어 아하 두개를 요렇게 아이구야 대가선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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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 너무 빨랐어 좀 천천히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됐죠? 여기는 조심 그리고 죽어도 돼 뾰로롱 대헷 갑시다 이건 뭘까 어 밑에가 안되니까 위로 가야될거 같은데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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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뿅 위로 절로 가지네 좋아요 어? 아 아 붙잡아 좋아요 붙잡아 또 올라간다 아 랍 와 너 좀 봐 긍정영원이 드디어 행차 하셨네 나는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 비행기 태워주지 마라 또 이제 레벨하면 안하려나? 아 거의 맨 마지막 스테이지는 1,2스테이지 3스테이지 다 모이나보다 아 와 저거 먹고 오는 것도 진짜 일인데 저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아 저게 죽어? 다시 아 너무 높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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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갑니다 이제 아 컴온 컴온 아 한번만 할꺼 그랬나? 한번 할꺼 안되요 두번 해야되는데 좋아요 아 아 너드로 석경 홀라 됐죠? 그리고 지금이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저 위에는 먹고 먹으면 이거 뭐 그냥 끝난거지 뭐 엥? 내가 끊었네? 됐죠? 설마 내려가는거야? 내려가네? 내려가는 발판이니까 조심하소 어... 대각선으로 갑시다 아니 올라가서 일로 갑시다 아 저거 빨리 왜이렇게 빨라 저거 왔다갔다 하는게 너무 빠른데? 좋아요 지금? 지금! 좋아요 어... 저 약간 실 왔다갔다 나풀나풀 하는거는 오래있으면 안됩니다 아니 오래있어도 되는데 움직이면 안돼요 한번 갔던곳은 다시 못갑니다 보면 알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됐죠? 헐 이건 대각선으로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대각선으로 갑시다 대각선 내가 알아 뿅 뿅 그냥 뿅 뿅 하면서 갑시다 그냥 봐요 뿅 뿅 예이 이거는 지금이야 와 저거 뭐냐 딸기 뭐냐 딸기 먹고 오자 뺏뺏 앗 이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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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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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리 아 뭐야 서는게 있네 여기 뭐하고 있었냐 여태까지 그러면은 됐시 됐시 아이구야 됐다 나이스 저거는 저거는 이따 올라가자 됐시 가만히 이거는 아니 뭐하냐 이런 그래 합시다 원래 이게 아니었던 같은데 아 이거야 됐다 음 일단 여기서 대시 한번 와 노링은 이게 아니었던 같은데 아씨 아씨 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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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야 할거 같은데 뻘짓만 안하면 된대 뻘짓 어 조심조심조심 아니 저게 낮아 아니 저게 낮아 아씨 아씨 다의봐 Cassius 갑시다 lim 요거는 우선 저기 위로 가야 될거 같은데 어 되게 멀리 가네 아니 다시 좀 나중에 됐죠? 여기서 지금이죠? 뿅 뿅 숨어 조심 뿅 올라가 뿅 좋아요 일단 가봅시다 뭔가 어허 아 저기 죽어 이거는 벽에 매달리는게 낫겠다 차라리 벽에 매달렸다 저거 굳이 먹을 필요 없었죠 그럼? 어허 이게 아닌데 아이고야 흠 아 뭐하냐 자 자 됐죠? 아 대시 대시를 위에 하려고 했는데 엥? 처음에 타이밍 꼬이면 그냥 바로 꼬여버려 왜그럴지만 좋아요 좋아요 아냐 대시했는데 좀 느리겠지만 좀 더 빨리 갑시다 자 안돼 타이밍 못 잡았군 불금경 켠거 보소 아 아 느리구나 흠 아니 죄송 안 죽어도 될 부분은 그냥 죽어버렸네 빨리 아니 아 그냥 갔어도 됐는데 그쵸 헐 아 까봤겠다 아 저거 태야되지 아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닌건데 왜 왜 이렇게 했을까 헐 되게 싫어하는 유형의 그거다 엥? 두번 다 쓰자 아직 쓰면 안되죠 러프 뿅 뿅 뿅 뿅 뿅 아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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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요거는 우선은 위로 올라갑시다 뿅 뿅 예스 음 헐 저렇게 많이 갔었다고? 지금 아니 와 좀 좀 뒤에서 하자 좀 요거는 위로 한번 해야되네 엥? 아 바닥에도 저기있었구나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한꺼면에 넘어가야되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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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엥? 아 위에 스프링 밟고 뿅 뿅 지금 가면 안될 것 같네 나이스 넣고 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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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너무 급해 자 먹고 아냐아냐아냐 먹고 탑시다 아 이게 안되네 너무 빠르네 자 태쉬 먹어주고 한번 대쉬 써주고 기다려 태쉬 한번 먹어주고 태쉬 태쉬 좋아요 음 위로 가야되네 하지만 안가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는 거짓말 엥? 바로 올라가는게 아니었군요 뿅 아니아니 대쉬 썼는데 너무 느렸어 데리고 갈거면 좀 제대로 데려다주는지 여기죠 다행이다 아니 무슨 지금이죠 됐다 이렇게 3스테이지였었나 호텔 부분도 끝 음 월시로시는 직업점 어떻게 진행을 쓸까 부디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월시로는 너를 죽이려 했어 그랬나? 그리고 남이 그렇게 대했다고 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해줄 필요는 없다 너는 공격적이야 너의 뭐를 잘들어 말들어 너는 너를 괴롭히는 나쁜사람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지만 오시로시로는 나쁜사람이 아니야 그니까 아까 그 전 맵 방금 했던 맵 주인이었습니다 유령이었어 유령 공격적으로 공격을 시작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공격하게